자막을 찾았던 손가락 이 벽이 뭐야? 벽 하면 더 멀리 날라가나? 아 그러네 없어지네 그리고 요호 맞출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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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맞였나? 안맞네 사거리 존나 짧아 사거리 그렇게 안 길어 이거 2cc있다 이거 밟거나 맞으면 아니 Q 이건 딜 물방울같은게 2초동안 CC인데 잠든데 Q도 하면 2선만 해봐야겠다 수면 Q 다음에 2선만 해봐야겠다 수면 Q 다음에 2선만 해봐야겠다 이를 캘리브스로 끔자버렸어 게임 이거 관통 안된다 혁규야 사거리가 몇인지를 모르겠 평타 버전 괜찮아 어 들어가 여기다 cc되고 아 마나 개많이들어 야하 맞췄어 개꿀 필도 썼고 왜이렇게 잠들어 봤지 cc잖아 cc 개꿀 온다 그거? 오케이 아 나 신발 못 가네 괜찮네 이거 야 근데 큐딜이 졸랐어요 끝딜 맞으면 200이야 큐 하나 찍었는데 물론 맞지는 않겠지만은 거의 맞추기도 약간 힘드네 궁 있으면 큐 뒤에 놓고 궁 큐 앞으로 가서 큐를 맞추면 된다 이거지 얘 노일 아 이거 옆으로도 쓸 수 있잖아 이런식으로 오케이 뭐 이런식으로 맞추기 힘드네 자크 오긴 하거든 맞다 cc 걸렸다 cc 걸렸다 cc 안걸렸는데 피한거 아니에요? 아 내가 맞았었는데 난 걸린걸로 갔어 이거 걸렸는데 맞았어 이펙트는 걸린걸로 처음에 맞았단 말이야 어!! 스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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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써보라고요? 싫은데요? 여 개꿀이다 오 개꿀이네 스펠 나오네 약간 스펠이 중요해 뺄 수 있나? 나 잡을게 내가 이 잡을게 아씨 아씨 퀴 맞췄어야 되는데 오우 아 아까 퀴 맞췄어야 되는데 나 집 가도 되나? 아우 이게 안 맞네 아우 이게 안 맞네 좀 태형캐리이네 그냥 죽겠는데 아 좀 늦게 써도 되네 나 이거 먹고 가 한번 오겠다 이거 아우 걔 풀잉나 아니고 캐릭터봐 퓨럭깨 하면서 하는거 봐 아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 야호우 거의 굴렁새 수준인데 하하하하하 거의 굴렁새 수준인데 윤회우 진짜 귀엽다 재밌는데 고유자 Lewis Q 한 3 brand 맞춤 라인이었으면 spinalrica 끝날거 같은데 Probleme 라인클리어 한번 보여줘 라인클리어 광역이네 W 없었나? 뭐야 미치소는 아닐 수 있어 아 맞다 오오 어 쟈크 점프 안 뛰냐? 아 이거 아깝다 어씨 너무 짧다 근데 김오는 시간이 아니 김오는 시간이 너무 짧아 뭐지 이거? 없어지네 빨리 안 쓰면 얘 W 없다 라카역교야 되나? 스킬을 잘 모르겠어 카덱스 잡아줘 스펠 안쓰냐? 죽었을 것 같은데 뭐야 궁쿨 개 짧은데? 이런식으로 오케이 이런식으로 궁쿨 계속 쓸 수 있네? 어 Q, R, Q 아니 무조건 돌아가지네 순간이동 나 빼는게 좋아보여 마나 마나 너무 없는데 막타 라칸이 욕? 이거 죽겠는데 조심 나도 싸움 못해 아, 너무 슬프다 아, 이걸? 이걸? 힐 뭐야 이거? 뭐야 이거? 플래시까지 익저도 있다고 여기 플래시 하나 더 있다고 야 이거 못먹이야? 익저 못걸어? 아깝다 이거 이게 특성 야 나 플래시 먹고싶다 플래시 먹고싶다고 개꿀잼 내꺼 보고있어봐 여러분 이거 사기네요 그냥 짤짤이 엄청 세 콩콩이랑 쓰면 오피될 것 같아 제라스 제라스 찍힐 것 같긴 해 야하옹 들어갔다 보러갔다 이 정도 짤 돼요? 야 강타도 먹을 수 있어 강타 먹으러 갑니다 조이 짤 맞추기 힘들어 씨같은 거나 써야될 것 같아 익저 버리고 혼자 짤짤 같기엔 너무 까다로워 익저 익저 버려 익저 버려 스마 스마 야 스마 지렸다 와 스마스마도 되네 나중에 그 스파로티라고 하는거 야 고동벤 이제 스마 필요없다 애송이 이렇게 이거 세다 세 그래 짤이 세 이거랑 먹어라 야 락칼 스마 스마 두개 만들어가지고 미리 불리한 상황에서 스마 두개 만들어가지고 바론치 강만 계속 보고 있으면 답답겠는데 어 잘못쌌다 스마 이렇게 쓰고 야 미드 올라온다 divika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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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wal 나이스 개쐁 굴제 너무 쌍데 밟았다 밟았다 이거 마너템 가야겠다 보렐루 가야겠다 보렐루 가야겠다 이 지랄 이 지랄 마했다 이거 cc 마했다 cc 마했다 너는 안되고 인제는 그냥 망정돈 아닌거같아 조이 맞추기 힘들어 라인전에서 혼자 맞추기 힘들어 야허 조이 이거 지금 내 한국 1등이다 지금 조이 한국 1등입니다 지금 스택 쌓였어 조이 한국 1등인 지금 나오자마자 서서 빼야되고 마나가 좀 많이 딸리는데 이 친구 무렐로 정도면 괜찮으려나 마나도 별로 안들어 로아 가야겠다 우리 탑 있었어 게임에? 이기고 있었네 그래? 아니 아니 그냥 그거 맞는거야 통과 안돼 스플래시 데미지 광역보험이 좀 작아 이렇게 하고 안녕하세요 와드 받고 빠지고 오 그냥 이거 진짜 퍼플쪽에서 이거 조이 쓰면은 좀 많이 깜짝았겠는데 한번 갔다가 오 뭐야 샤드 보이네? 이거 염타박인가? 염타박인가? 이거 옆집 볼 때 이거 쓰면 되겠다 아이 아니다 그런거는 진담 아니냐? 뭔소리에요 뭔소리 뭔소리에요 조심하네 진짜 생각보다 큐를 모을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다 옆집에 아무도 없어요 이것도 되나 여기? 안되네 옆집 내방이잖아 어 아씨 아파라 바텀 안뛰어가지고도 되냐? 저 죽냐? 여기 신인데 저 친구 나 뭐 또 맞은거 같은데 집 가도 됩니까? 뭐 풀 아아 왜 오빠 맞았어? 아 쟤 죽겠다 하는건데 메롱 야 풀있다 풀 뷰는 없어 상대 팁이 써야되나봐 생각보다 오래 가질 수 있네 아 모렐로가 써야되는데 이거 한타 해가지고 라인 밀러가면 개꿀이겠다 아 이거 모렐로가야되 어 야 벨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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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바드야 이게? 조이야 뭐야 이게? 여기 벨트 있는데 나한테? 템 구원 다 돼 벨트 먹으러 왔습니다 벨트 먹으러 왔습니다 이거 이거 생각되어가지고 벨트 딜러 거 빠져봐 개워 있을 때 시안 모드야 돼 벨트 죽어라는데 갑니다 개웃기네 이거 이거 텔프 되는데? 기다려 좀만 천천히 텔 탔다 이거 지금 먼저 불리면 안좋아 야 김혁규 와 진짜 와 마파이 신이야 개콩 있어? 개콩 있어? 하루형이야 하루형 잘가 아 아 이거 좀 아쉬운데 나 이거 많이 못했다 방금 이게 W도 딜이 있는데 주문 도둑 스킬 또는 소환사 주문을 사용하면 아니 이게 스펠을 써야 딜이 있네 W선마 좋으려나? 스펠을 쓰면 W를 쓸 수 있는거야 아니면 평타가 평타가 스펠을 써야 이게 생기는거야 스킬이 이가 찹니다 아 아 아 공 잘못썼다 아 잠깐만 스펠 스펠 히힛 괜찮 QR 풀 W 오케이 그런거 안되겠는데요 야호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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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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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네 재밌어 챔피언 진짜 위협사격 위협사격 요즘 아닌거 같은데 친구들 스펠을 스펠이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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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못아주냐 아 잠깐만 카엑스좋아이다 이거 될 것 같은데? 될 것 같아 Q 주심 맞았다 D용? 까비? 아 잘 썼으면 스펠 먹으러 가야겠다 벨트 안받아요 아 벨트 안받아 벨트 안받아 벨트 안받아 아 이거 피도 차나 봐야겠다 차겠지? 차니까 찬다 개꿀이다 엔시공? 엔시공 다해 죽냐? 아 근데 좀 어렵다 이거 Q가 다긴 한데 뭐야 큐딜 큐딜이 엄청 세네요 이거 무슨 700 지금 800이야 이거 이거 조이랑 같이 쓸거면 조이랑 같이 쓸거면 얼거닛이랑 같이 써봐 개꿀일 것 같은데 얼거닛 재밌을 것 같아 얼거닛이랑 하면 이거 라인정 소개봉 피해라 이거 넣고 아 아 더 해야되는데 조께 얼거닛이랑 객불가가 아니냐 조이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